1월 9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 원 규모의 201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문화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22억 6천만 원 규모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이 장애인 복지 등 13개의 사업 유형에 지원됩니다.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3개 사업 유형은 문화관광도시와 장애인 복지, 인권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 의식 함양 등입니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오는 1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 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과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모사업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저상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선택 예약하는 체제인데요. 부산시는 운수 종사자는 운전자 단말기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정류소 탑승자를 확인한 뒤 정류소 진입 시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 정차에 유의하도록 한다며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운행 정보, 이동 경로 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의 배차와 노선 개편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저상버스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파악해 저상버스의 효과성 있는 운행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대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